어! 이름만! 안녕, 같이 들어가죠. 한우주 지단과 함께 만들어놨습니다. 제가 정부 결정을 해내면 그때는 서울시와 함께 첫 부시민을 오늘 경화상 후보로 그리고 추측에서 오늘 경화상 후보로 가고 싶어 추진을 계속하게 해보고 싶습니다. 문재인 후보님과 저는 사업연구원 동기입니다. 과거의 37년 연구 기간이 문재인 후보 현재도 문재인 또 앞으로 문재인입니다. 새로운 대한민국에 이렇게 함께 물에 unks 잘어우우십쇼 고생하십쇼 고생하십쇼 문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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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